충남 서산시는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입니다. 단,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지원 기준은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 연 최대 10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 소득기준, 신청인의 나이, 거주기간, 장애 등록 여부, 다문화 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7월 지급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재대 주택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